안녕하세요 저희는 영화 라임크라임에 출연한 배우들입니다 저는 영화에서 송주 역을 맡은 이민우입니다 저는 주연 역할을 맡은 장유상입니다 저는 상의 역할을 맡은 김최용준입니다 지금부터 영화 라임크라임을 봐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, 저의 영화는 OST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극장에서 좋은 사운드로 관람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, 두 번째, 저희 영화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년들의 꿈과 성장통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, 진짜 힙합 덕후 감독들이 만든 진짜 힙합 영화 저희 라임크라임은 11월 25일에 개봉합니다 올 겨울 극장에서 여러분들 많이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힙합 아니야? 자, 저희 라임크라임 많이 사랑해주세요 와! 라임 크라임 우리 팀 명 라임 크라임! 너와 난 라임 범죄자 힙합! 힙합!